충남 문화의 계승발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충청남도 4개 출연기관 간의 업무협약이 체결됐습니다. 백제문화재추진위원회와 충남문화재단,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13일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에서 충남역사문화상호교류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4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충남의 역사문화 진흥과 콘텐츠 공유, 역사문화조사와 연구에 따른 인적 교류 등을 강화하기로 하고, 오는 9월 예정된 백제문화재의 성공 개최를 위해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충남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백제의 역사문화에 백제의 춤과 노래라는 부제를 통해서 이제 백제의 그 교류왕국 백제가 한류의 원조였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뒷받침하면서 또 세계인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아마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서 많은 도움들이 되고 서로 협력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